저희는 오늘 제주도에 갑니다. 누구랑 가냐면 쪼쪼랑 가요. 저희는 오늘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제주도에 왔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왔습니다. 주도에 왔습니다. 바로 부자에게 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디파이트먼트를 구경 다 하고 빵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당이 필요해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뵙겠습니다. 넣어주시고요. 드시고 가실 거면 뒤에 이름 작성 부탁드릴게요. 네. 손님 저희 1.5층은 마감이라서 2층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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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ocup ません.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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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chairman JASON 안녕하세요ō 앞에가 뽑아지고 있는데, 앞에 있어. 그렇다면 앞에 뭐가 이뿌나면 되게 높게 보이고 싶어. 우리의 오랫동안은 이곳을 나갔다. 오늘의 오랫동안은 시간을 보러 왔어요. 우리의 오랫동안은 시간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한 장을 보러 왔어요. 넌 장소가 기억이 안 나 그냥 넣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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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예쁘다. 운전선생! 저희는 영시일코스를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바람은 많이 부는데 온도도 약간 차고 하지만 매우 좋습니다. 비도 안오고 무시한 강의운전선생! 어디서 왔어? 아우, 부끄럽다.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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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와, 믹룩담을 실제로 처음 보는 두 사람입니다. 조선생과, 아 운전완가? 믹룩이. 날씨 와이라노, 와이비준노. 너무 예뻐. 보이시나요? 왜 노르샄이죠? 일 그만하시고 노르샠 영실코스에서 노르샠 옅으로도 가득но menggong 청양고추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준비해서 청양고추를 이용해 drinking hot water 우리 한국에서는 흰색을 지켜주세요 자, 찬이 죽겠다는.. 영실을 다 올라오고, 이제 내려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가볼까요? 나 나왔지? 카페 오하요 여기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맛있다 예쁘다 맛있다 이것도 하나의 뽀뽀몬스 아니야? 뽀뽀몬스 나무야? 그것도? 응 그냥 밥 먹으면 돼 마다 먹으면 돼 밀가루 다 먹은 물 국내에 있는 일을 한 번에 담았 이리 와. 붓 이리 와. 바로 먹은 뇌. 다시 하나만 해. 이리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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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